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방금 전에 말 타고 들어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좋은 소식도 있고 또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래요. 먼저 좀 안 좋은 소식은 부산에 아주 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 쪽에 계시는 경마팬 여러분들 물 난리 좀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안 좋은 소식은 확진자가 100명이 또 넘었댑니다. 오늘 물론 해외 유입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확진자가 100명 단위로 또 세 자릿수로 넘어갔다는 그런 소식. 우리 경마팬들한테는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래도 그 와중에 또 희소식이 좀 들리는 거는 내일이죠. 내일 26일 날 프로야구가 드디어 관중 입장이 된답니다. 10% 한도 내에서 들어간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마사회 공지는 안 떴는데 다음 주에 경마를 한다라고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다음 주 31일 금요일부터 경마 제기할 거니까 준비들 해라. 또 한 번 내부에 소식이 다 들어가서 우리 예상가들 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다음 주에 경마한다. 준비해라. 그런데 뭐 이거 믿어 못 믿어 아닙니까. 지난주에는 마사회에서 진짜 6개월 만에 공지를 띄워놨는데도 일일이 합바빠 됐습니다. 공지가 떴는데도 못했는데. 자 지금 아직 공지가 안 떴어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내일 뜰지 모레 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아무튼 31일 날 다음 주죠. 경마를 진행을 하려고 마사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 요즘 참 힘드시죠. 다음 주에 한다. 다음 주에 한다. 또 다음 주에 한다. 아주 지겹습니다. 경륜 경정하면 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관중 입장하면 한다. 언제 한다 언제 한다. 아주 귀에 개고름 차게 질리게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경마를 하고 있고 그 경마를 대한민국 마사회가 틀어잡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욕을 해도 소용없고 화를 내도 소용없고 설득을 해도 소용없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마사회 철박통들입니다. 원래 이런 썩은 조직들은 대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컵에 당긴 물로 얼굴이 한번 팍 찌끄러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깜빡할 것 같고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서 뒤질 것 같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사회나 마사회 직원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커뮤니티에서 한두 번 본 것 같아서 그래요. 뭐 마사회가 그러고 무슨 힘이 있냐. 욕하지 말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마사회가 안 하는 거 아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쩌겠냐. 맞는 말이죠. 마사회도 요즘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했어야죠. 질본이고 국회고 도지사고 이리저리 만나고 뛰어다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사회 질책하고 욕하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의 마사회보다는 코로나 이전에 예전의 마사회를 욕하고 질책하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의 마사회가 어쨌습니까? 갑 중의 답이죠. 갑 중의 갑. 마사회. 고객의 말을 개똥으로 듣던 마사회. 진작 뛰어다녀야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마사회라는 데는요. 혹시나 코로나 걱정으로 경마팬들이 경마장에 다시 안 오면 어쩌나. 혹시 적게 오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요. 단 1%도 안 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마사회입니다. 왜냐. 경마팬은 안 와도 코로나로 6개월 문 닫았어도 자기네들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는 바로 신의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마팬은 대한민국 노른꾼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판때기만 열어놓으면 우글우글 다 무조건 온다. 이런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다는 겁니다. 경마팬은 하늘 같은 고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경마팬들이 자기들 월급 주는 사람들인 거 모르고 장기판에 쫄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 마사회입니다. 아마도 우리 경마팬들 우리보다는요. 자기 식구들 내 밥그릇 챙기느라고 바쁠 거예요. 현명감 전 나사회장이 김낙순 현 나사회장이 요즘 경마 못해서 요즘 예상지 업체들 돈 못 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예상지 사장한테 전화해서 요즘 고생한다. 소주 한 잔 하자고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예상가들 돈 못 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예상가인 조철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예상하느라고 고생한다. 소주 한 잔 하자고 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경마에서 개털되고 센 거지 된 경마팬들한테 전화해서 돈 잃어주느라고 수고했다. 하고 소주 한 잔 하자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최순실이 딸내미 정률한테 몇 억대 마필 사줄 돈은 있어도 경마팬들 휴식 공간인 가족 공원 다 때려 엎어가지고 짓다 말고 방치된 위니월드라는 흉물에 경마팬들의 피 같은 돈 수백억 까먹을 돈은 있어도 무관중 경마로 마주 조교사 기수 끼리끼리 지그들 목에 풀칠할 돈은 있어도 돈 잃고 집 잃고 가정도 잃어버린 경마팬들 걱정하거나 김치찌개 소주 한 잔 사줄 돈은 없는 놈들이 바로 대한민국 마사입니다. 우리네 경마팬들은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마사회의 무능과 민낯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수 조교사 마주들의 무관중 상득 나눠먹기 나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들만의 철저한 이기주의도 봤습니다. 결론은 이런 사람들 마사회 마주 조교사 기수 이런 사람들이죠. 그 누구도 우리네 경마팬들 생각해서 걱정해주고 도움 줄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네 경마팬들이 괜히 오버해서 그런 사람들 걱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아무튼 경마를 이번주에 할지 다음주에 할지 아니면 다음달에 할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마사회의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언제가 됐든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경마일부터 인정사정 보지 말고 우리는 죽어라고 돈만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거 생각하고 신경쓰면 산복더위에 뚜껑 열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삽니다. 경마 시작하면 그냥 무조건 돈만 따자고요. 조철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